이것은 좀 재미있다. 마이너스 1에 좌극한이 아니라 좌극한이 아니라 좌극한이 아니라 좌극한 왼쪽에서 오는 것은 y의 값은 어디로 가고있나? 0으로 가고있지. 왼쪽으로 오고있는데 좀 밑으로 가니까 0으로 오잖아. y의 위치가 0이란 말이야. 그래서 답은 0. 그 다음 밑에 가면 살짝 보면 마이너스 1의 플러스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의 중심으로 오른쪽에서 좌극하면 어디로 오고있나 어디로? 1로 가고있지. 1로 1로. 1로 간다. 저리로 간다. 이 말 아니고. 1로 1으로 가고있다. 그 다음에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이 아무것도 안 붙었지. 안 붙은 말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느냐. 0과 1은 일치하지 않았지. 일치하지 않으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. 라고 아까 아지?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. 라고 말하면 된다. 5분 4 5분 4 6분 5 9분 5 7분 5 6분 7